음악 톱스타 뉴스 오서린 기자 김종민이 여자친구와 러브스토리를 공개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kbs2 예능 1박 2일에서는 멤버들의 경기도 가평으로 여름 마운트를 떠나는 모습이 당겼다. 이날 방송에서 오프닝을 위해 모인 멤버들은 최근 화제가 된 김종민의 여자친구에 대한 질문을 했고 김종민은 성은 광산 김씨다라며 키는 채 어깨선에 온다. 딘딤보다 클 것 같다고 여자친구의 외적인 특징을 언급했다. 이어 유선호 조세호와 함께 가평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대화가 이어졌고 조세호는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된 거냐. 형련의 이야기 들려줄 수 있나라며 여자친구와 첫 만남에 대해 물었다. 김종민은 그냥 나는 아는 형수개로 라고 답했고 조세호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라고 물었다. 그의 말에 김종민은 갑자기 그 친구를 소개받은 거다라고 답했고 유선호는 그분도 어느 정도 마음이 있던 거냐고 물었다. 여자친구와 첫 만남에 대해 김종민은 처음에 그 정도까지는 없었다. 근데 실물로 봤더니 너무 귀엽다더라면 나한테 귀여우시다 이 말이 되게 설렜다. 뭐지 이런 거. 그러고 연락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유선호는 연락처 그날 받았나? 연락처 받고 먼저 연락했나? 만나자는 말은 누가 먼저 했나라고 물었고 김종민은 내가 먼저 했다. 언제부터 우리 일일이냐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이라고 연애 스토리를 공개했다. 김종민은 최근 11살려나 여자친구와 열애 사실을 고백했다. 오사린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e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뉴스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지트 2024년 9월 16일 08 14송고 NBSP NBSP 숨스프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천재 리포터의 탑 스타노즈.co. Kre사 스타노즈 Olympics potbo차 탑스타노즈.coz 촬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